7% 7종목 시간입니다. 저희는 팩트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스판덱스, 스판덱스 그거 만드는 종목 바로 TK케미칼이 수익률 92%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제가 볼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런 종목구는 더 올라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볼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고 대신 요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안시넥크가 상당히 큐티하게 스판덱스 이렇게도 모션도 같이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그걸 할 때 가격대가 18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3300원 7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안에 이슈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스판덱스를 보고 들어갔지만 지금 이슈는 뭐예요? 바로 정치 테마주거든요. 대선 테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이기현 씨인데 이기현 씨가 사망기업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그 사망기업과의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남선 알민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대선주라도 우리가 경중을 따졌을 때 그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중하게 보셔야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뭘 중하게 보셔야 되는지 다음 화면 준비한 화면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대선 테마주? 테마주가 이렇게 실적까지 따져봐야 되는 투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선 테마주는 10%, 20% 또는 올라갈 때 30% 오르고 빠질 때 한 60% 빠집니다. 이런 대선 테마주는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대선 테마주를 하실 것 같으면 대장주들은요. 항상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요. 2017년과 2018년에 대한 누적 수익을, 누적 영업이익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75억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390억은 늘었어요. 마찬가지로 24억짜리가 194억까지 3분기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효과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출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테마주들, 티켓케미칼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진양산업, 진양화, 진양그룹주들을 한번 보세요.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좋습니다. 그런데 4분기도 기대를 될 수 있는 실적들이거든요. 그런 주들이 바로 대장주가 되고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선주라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대선주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두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 자체를 먼저 바탕에 두고 그 뒤에 부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중요한 요점은 꼭 우리가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해라. 기업에서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적이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기업이 뭘 하는지, 그리고 뭘 하고 먹고 사는지,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거든요. 이 실적을 가장 먼저 보시면서 대선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유방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1등, 1위, 뭐 이런 기업 참 좋아하잖아요. 튼튼해서요.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종목이 준비가 돼 있는데 국내 택시 리펀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면서요? 사실 이런 거를 하는 업종이 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회사 이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글로벌 택스프리, 그러나 글로벌은 일단은 세계적인 그러나 택스는 뭐예요? 세금, 프리는 면세잖아요. 세금 면세 기업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어를 해서 울농증이 걸릴 수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한글로 풀이해보면 여러분들이 관광객들이 뭔가에 대한 상품을 샀을 때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증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신남방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 권장에 놓여있다고 판단해서 이 기업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100원에서 7,200원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른 손절가는 하단에 6,81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종목 교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신재료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이노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노션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대주주가 정성희 씨 그분이 해비치 리조트 대표이사입니다. 하지만 이 이노션이라는 기업은 그만큼 현대가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현대차 그룹의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 대행사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어느 정도의 광고 기획 마케팅을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얼마 전에 신차를 출시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8,500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64,000원에서 64,500원 그 자리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64,000원에 6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가격대 61,000원대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 프리 이노션 위로 7% 잘 지켜가면서 투자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이상로 전문가를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설명에 있습니다. 소개 도와드리죠. 이번에는 성남입니다. 당장 이번 주네요.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늦지 않게 성남아트센터 3호동 컨퍼런스홀 1층으로 가시고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02077 6234번으로 연락주셔서 참가 등록해 보셔요.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상로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1시 10분 자리 고정,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내일 만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